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To the school librarian, 학교 사서에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안 하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분들을 라이브러리안이라고 하죠. I'm Kyle Thomas, 나는 Kyle Thomas입니다. The president of the school's English writing club. 학교 영어 글쓰기 동아리의 회장인 Kyle Thomas래요. I have planned activity, 나는 활동들을 계획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이냐? That will increase the writing skills of our 클럽 멤버. 자, 증가시킬 것이다. 글쓰기 기술, 우리 클럽 멤버들의 글쓰기 기술을 증가시켜줄 어떤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one of 하면 뭐뭐 중에 하나니까, 그 목표들 중에 하나. 이 활동들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얘가 주어야. 자, 그 이 활동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is to make us aware of various types of news media and the language used in printed newspaper articles. 조금 기네.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주격보호로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 투부정사 안에, 메이크 동사가 5형식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보호하게 만들다. 자, aware of는 뭐뭐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of various types of news media, 다양한 종류의 뉴스 매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A&B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갔네. 그 다음에 used는 pp가 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언어. 자, in printed newspaper article. 그래서 이 전치수식해주려고 하고, printed, 즉 인쇄된 신문, 기사에서 사용되는 언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however, 그러나 some old newspapers are not easy to access online. 몇몇 오래된 신문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투부정사는 지금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지. 형용사 뒤에서 이런 거를 정도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 수식 정도용법. 해석은 뭐뭐하기에.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형용사 뒤에 들어오면은 뭐뭐하기에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To access online.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접근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옛날 거니까 다 버렸겠지. 요즘 나오는 거야, 뭐 인터넷판이 다 있겠지만. 뭐 50년 전에 나왔던 신문을 인터넷에서 찾기는 힘들죠. It is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구조를 쓴 거죠. 아, 미안. 여기가 진주어. 그래서 이건 지워야겠다. 그래서 당신께, 학교 사서, 도서관 사서에게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근데 그게 뭔데? 투부정사 이하가. To allow us to use old newspaper. 자, 여기 allow서부터 allow서부터 다시 또 오형식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것을 허락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된 신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우리가 오래된 신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당신께의 나의 겸손한 요청입니다. 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절은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또 꾸며줘야지. 명사 뒤에니까. that have been stored. 자, 동사 2. 근데 시제가 뭐야? have pp에다가 be pp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지? 자, in the school library.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오래된 신문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당신께 나의 겸손한 요구입니다. I would really appreciate. 나는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if you grant us permission.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 허가를 수여한다면. 허가를 내준다면. 이건 사형식 동사예요. 감목에게 직목을. 자, 그러면 여기 it is therefore 하면서 나갔지? 딱 5번이네, 그치? 1번이. 2,4번이. 2,4번이. 4,5번을 의미합니다.